네, 이른바 이 공수처의 사찰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과 청와대는 최근까지 말을 아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가 야당만 했다면 의심받을 만한 일이다. 이 말을 하면서도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계실 때 검찰에서 60만 건 했다든가 170만 건 했다든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통신자료조회는 아마 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라서 공수처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 제기를 할 만하죠. 그런데 여당은 안 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야당만 했다면 문제 제기할 만하지만 과거 윤석열 총장 당시 검찰에서는 170만 건인가 했다고 나와한다. 이거를 사찰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찰이라고 하면 그 내용이 사실 어떤 의도를 갖고서 전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어떤 수사의 과정 속에서 그 피의자죠. 그 수사의 대상과 전화한 사람들이 누군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화를 이제 조사를 한 것인데 이걸 갖고서 사찰이다라고 얘기하면 좀 거리가 먼 것 같고요. 지금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검찰총장 시절에 아주 수백만 건에 달하는 이런 통신 조회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저는 내로남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공수처를 미친 사람들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하를 하는 굉장히 원색적인 어떤 얘기들을 지금 윤 후보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에 있어서는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 사찰이든 사찰이 아니든 간에 조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큰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오히려 윤 후보가 이참에 우리가 이거를 좀 바꿔보자. 뭐 이런 얘기를 이 후보에게 한다 그러면 훨씬 더 국민들은 건설적이다, 생산적이다. 저는 뭐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무조건 사찰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장면은 저는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검찰 시절에는 통신 조회가 더 많았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역공을 펼쳤는데 윤석열 후보도 오늘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기관지임을 자인하는 그런 물타기 기사지. 제가 중앙지검장 때요. 어느 야당 의원의 보좌관 통신을 조회했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 중에 입금자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거 나온 것 같고 거의 1년을 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 윤석열 검찰 당시에는 200만 건 넘게 통신 조회를 했는데 왜 지금 이제 와서 난리냐라고 했더니 검찰총장 시절 언론은 물타기다. 옛날에 계좌 입금자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난리가 났었다. 그러니까 뭐가 정확히 윤석열 후보는 물타기라는 겁니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저 대응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희가 해명할 기회가 열렸으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어줍지 않은 발목 잡기라고 생각하는데 검찰 당시에는 282만 건 통신 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아마 2019년에서 2020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20년 한 해만 하더라도 당시에 관할하던 사건이 221만 건입니다. 그럼 2019년까지 합치면 한 280만 건 되겠죠. 그럼 거기에 통신 조회가 282만 건이에요. 거의 한 건당 하나 정도 했다는 셈인데. 한 사건당 통신 조회 한 번 정도. 한 사건당 통신 조회 한 번 정도. 많아봤자 1.2회 정도 되겠죠. 그거를 갖고 사찰화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건 항상 숫자로 물타기를 하고 그리고 뒤집어 씌우기 했던 그런 상대당에 별로 적합치 않은 그런 반응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공수처에서는 아마 무능처로 불리긴 했지만 3건 정도 쩔쩔매면서 계속 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3건에 수백 건 이상의 통신 조회를 했다. 오히려 공수처 자신이 단 하나도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참 숨에 벅차게 고생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에는 한 사건당 한 점 번 정도의 통신 조회를 한 셈인데 지금 공수처가 막고 있는 사건이 그리 많지 않은데도 이렇게 200명 넘게 한 걸 여단에서 비판하니까 이걸 물타기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방이 벌써 치열해지는데요. 사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세운 1호 공약이기도 했고 2년 전 민주당도 이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였습니다. 과거 사찰 논란에 대한 여권의 목소리를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경찰, 검찰, 국정원 등에서 국민들의 통신 내역을 얼마나 불법적으로 조회했는지 국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국민의 핸드폰도 뒤지고 국민의 사생활도 심부름센터 직원하듯이 국민들을 미행 감시해야 합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목소리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김종인 초발선대위원장까지 직접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검찰개혁의 일원으로 탄생한 이 공수처가 과거 60, 70년대에 요즘 시절 중앙정보부와 비슷한 형태의 민간인 사찰을 갖다가 항으로 인해 가지고 공수처가 마치 국민에게 공포를 일으켜주는 하나의 정부기관이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의사를 필요하게 줄기를 강렬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여기 화면에 또 김은혜 의원님도 있네요. 사찰 DNA에 붙었더니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민간인 사찰 존재하지 않는다. 유전자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오늘 김종인 위원장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이도은 의원님 공수처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공수처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게 오늘 청와대의 대체적인 공식 입장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나 공수처나 따지고 보면 같은 편이에요. 문재인 정권이 가장 원해서 만든 게 공약 1호라고 하면서 만든 게 공수처고 청와대가 공수처를 만드는 과정에서 심지어는 여당까지 얼마나 압박해서 국권을 얼마나 압박해서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만들어놓은 결과가 사실은 검찰개혁, 권력기관 개편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했지만 저도 여러 번 지적했죠. 공수처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검찰 수사 바꾸고 경찰, 국정원 이렇게 하면 권력기관이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개학되고 결국은 장악이 될 거다. 그대로 지금 나타난 거 아닙니까? 지금 공수처를 보고 누가 지금 개혁됐다고 하고 현재의 검찰 수사를 보고 누가 개혁됐다고 합니까? 특히 이번 민간인 사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기왕에 그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업계에 대해서도 조금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정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업자들이 응할 수 있다예요. 응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수사기관의 요청에 너무나 당연하게 카카오든 SKT든 KT든 자료를 수사기관에 준 것 같은데 애플이 얼마나 고객의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그래서 내 정보 보호를 위해서 아이폰을 쓴다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카오, SKT, KT 다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는 노력도 함께 해야 된다. 이것도 이번 기회에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정 상호를 말씀하셨지만 제가 굳이 끊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주신지 알기 때문에요. 김은혜 의원님.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공수처 설치 반대했다가 여러 당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던 금태섭 전 의원이 지금 윤석열 선대위에 있는데 이런 얘기를 SNS에 썼어요. 당시 여당 대표였던 이해찬 대표에게 공수처의 뒷조사 위험성을 말하자 그런 생각은 미처 안 해봤네 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표결 밀어붙인 이해찬 대표 이걸 도대체 왜 한 겁니까? 금 전 의원은 당시 여당 대표에게도 책임을 좀 묻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무리하게 여당이 밀어붙였을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결국 초법적인 괴물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청와대에서도 독립기구라 얘기하는데 독립기구란 헌법정신을 무너뜨리는 누구로부터 검증을 받지 않는 걸 위해서 독립기구를 만든 건 아니죠. 그만큼 헌법정신을 파괴하면서까지 이 무리수를 벌이고 있는 건데 사실 국가권력이라는 그 막강한 힘으로 보도를 한 죄밖에 없는 기자분들 그 기자의 어머니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시선을 가진 청년들까지 이렇게 털어야 할 권리이자 의무는 누구에게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공수처가 아니라 아무나 수사처라고요. 이런 식으로 국민의회 군림하는 부분에 통신조회는 아마 2016년에 이재명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게 이재명 제거작전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전방위적 사찰에 대해서 국가기관에 대해서 본인이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찰이고 왜 지금은 합법이라 불러야 하는지 묻고 싶어요. 공수처는 검찰은 통신조회를 해도 되고 공수처는 하면 안 된다. 범죄는 같은 범죄인데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는 통신조회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에 대한 통신조회 이거는 불가능합니까? 치외법권입니까? 우리는 공수처를 사실은 굉장히 필요로 했어요. 왜냐하면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반복되는 부패 이런 거 굉장히 많았거든요.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고위공직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규모가 작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는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유신시대 얘기다. 유신시대 그분이 정권에 복무하신 분이에요. 그럼 그 유신시대를 디스하는 겁니다. 지금 스스로가. 비판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범죄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신조회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만약 이 통신조회가 싫다면 법을 바꾸면 됩니다. 그거를 하지 않고서 계속 이걸 사찰이라고 얘기하면 그 법이 인정한 사찰인가요? 그런 어떤 모순성이 우리가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일단 김관옥 교수님은 너무 많이 수사 역량이 떨어져서 너무 많이 한 것에 대한 비판도 동의를 안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과도한 부분은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적용 대상을 고위 공직자에 한해야 되는 것이고 아주 특정한 관계가 있을 때만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뭐 무작정 넓힌다면 그것이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거예요. 정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을 보면 수사재판 형집행,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립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고위 공직자가 아닌 왜 민간인 그리고 무고한 시민들을 털었는지에서 물어서 어떤 범죄 혐의와 연관성이 있는 거냐, 필요성이 뭐냐 물어봤을 때는 혐의와의 연관성을 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이 사찰의 부당함을 대신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공수처의 이른바 사찰 의혹 혹은 통신조회 논란 얘기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